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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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공군 빼고 다해본 원조 군인배우인데요. 준기씨도 그렇고 전작에서 김무열씨도 그렇고 저는 제대한 지가 좀 오래돼서 군인들 요즘 군인들이 어떤 말투를 쓰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많이 까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준기씨나 무혈씨가 따끈따끈하게 가르쳐주셔가지고 덕분에 조금 더 파릇파릇하게 군인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. 현장에서 주로 진구와 함께 촬영을 하다보니까 좀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시고 제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점이 많았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.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래서 사실 윤명주라는 역할이 여군이기 때문에 그 군대를 뺄 수가 없는데 그 윤명주라는 캐릭터의 가장 기본을 진구 오빠가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까지는 제가 연기를 하면서 제 첫 작품이니 만큼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. 그리고 또 선배님들도 옆에서 잘 챙겨주시고 분위기도 좋고 해서 그냥 굉장히 저는 부담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막상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이거 이래서 안되겠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앞으로 재밌게 열심히 활동해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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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